안녕하세요. 저는 정인영입니다. 저는 이 뮤직비디오에서 시력을 잃고 전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. 데자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저는 데자뷰 뮤직비디오에서 과거 남자친구의 역할은 장현선이라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높은 남자친구의 역할인데 아무튼 데자뷰 뮤직비디오 촬영 열심히 잘 끝나겠습니다. 데자뷰 파이팅!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데자뷰 뮤직비디오 현재 남자친구의 역할을 맡은 김용희입니다. 제가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만든 역할은 옆에서 되게 힘이 되주는 그런 굉장히 자상한 역할이고요. 평소 제 모습이랑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서 연기하기는 좀 재미있고 수월할 것 같습니다. 데자뷰 뮤직비디오 화이팅입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더 많은 기억들 뒤로 한 자러 네 안녕하세요. 저는 Fahrenheit의 도컨 Stacy입니다. 저희 이번atus의 요구 리처를 해보면 맨날 노인발부터 바닥에 상처를 흔치해 놓아서부터 다시 계절이랬게 하셨다 이렇게 이별일 때가 많이 되었는데요 정말 재밌는 걸 많이 봐 페레나이 TV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